여수 장군도 일대에 철새 배설물로 인한 백화 현상이 발생해 지자체가 대응에 나섰습니다. 여수시는 겨울 철새인 민물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인해 장군도 내의 나무와 석축이 오염됨에 따라 드론을 이용해 친환경 조류 깊이제를 살포하고 섬 곳곳에 스마트 경보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민물 가마우지는 국제자연보호연맹 보호종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배설물 피해 등이 잇따르면서 지난해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습니다.